저녁으로 정영화씨가 돌아가고 싶어요. 기가 막히네요. 왼쪽에서 공격적으로 함께.. 어.. 뭔가 지금..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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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중앙에.. 오른쪽부터.. 자.. 아.. 연기대상 기자랑 팀의 상황에 세 명대의 핵심은 오른쪽부터 함께.. 이렇게 생각한.. 오른쪽부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이제 중앙에 갈아갑시다. 어느 때보다 더 더.. 어울리는 세 명대가 두 명대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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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대가 네.. 네.. 좀더 비차게 보여주니까요? 네.. 하나.. 이어서.. 왼쪽이 다겠죠? 왼쪽 바라보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이야.. 가장 진심으로 엠기 대상 EBC까지 3년 만에 돌아보셨습니다. 기록을 세우셨어요. 연기대상 최다 EBC 6번 엠기 대상 EBC의 기록을 이어주셨는데 다시 돌아오는 소감 디비덕 주세요. 네..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늘 KBS 여기 대상과 함께 했었어요. 네.. 그래서 카운트다운 하면서 늘 세일을 맞이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와서 너무 감회가스럽고 늘 KBS 올 때마다 고향을 찍은 것 같다는 소홀함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정용화 신세한 채문을 재작년에는 축하 훈련하셨고요. 작년에는 또 우수상 대박 훈련으로 우수 되셨고 네.. 올해는 또 EBC까지 맞습니다. 내년에는 또.. 내년에는 또.. 내년에는 또 제가 1월 2일 날 2대곡 쪽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아.. 또 내년에 한번.. 네.. 차태현 선생님과 함께 찾아뵙지 않았나.. 4년 연속을 꿈꾸고 있습니다. 새해 원하는 어머니처럼 네.. 네.. 4년 연속 꿈꿉니다. 우리 EBC는 KBS 연구 대상 EBC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아세요? 연구 연예 때는 그.. 함께 리허설 해보셨잖아요. 조금 네.. 어떠세요? 어.. 오늘 이제 베테랑이신 전영구 선배님과 정용화 선배님의 네.. 그냥 이렇게.. 저는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너무 든든합니다. 네.. 어우.. 근데 진짜 카메라.. 대단합니다. 아 진짜 리허설 때 저는 그렇게 하게 했어요. 아.. 제가요? 전혀 전혀..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오늘 KBS 연기 대상의 관점 포인트를 짚어보시면 어떻게 있을까요? 뭐.. 너무나 사랑을 받는 작품들이 많아서 이제 어느 분이 받을까 제가 관심이겠지만 사실 저희와 함께 또 카운트다운을 하시면서 2013년 새해를 만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상을 받은 또.. MC에서 또 좋은 상 받은 그렇죠. 이 이제 수상자들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안보시대로 틀어놓으세요. 하하하하 기운이 막 나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틀어놓으면 좋습니다. 세 분의 진행도 함께 집중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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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잡아놓겠습니다. 어.. 이번부터 거의.. 어.. 이번부터 거의 두 층으로 이렇게 대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암으로 다음을 어떤 배우가 가장 하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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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